자막제공자 연결이 연결이 불안정 아, 따였네 연결이 불안정 여러분 저 또 왔어요 또 무무들 이름을 무무들 이름을 또 빼먹어가지고 이게 한 번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지만 두번째부턴 실수가 아니랬는데 죄송해요 우리 무무들한테 제일 고마운데 안녕 오랜만이죠 지금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어서 화장이 많이 이렇게 좀 떡져있는데 피부 상태는 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분에 맞지 않은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을 받아서 제가 말을 정말 이상하게 했더라구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생해주신 분들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하아 이게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무들이랑 우리 무무무들이랑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얘기를 빼먹었더라구요 쓰레기다 쓰레기다 하핳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모모들, 고맙노 I love you too 참 흠 기나긴 한해네요 저는 이런, 뭐할까 이런 행복들이 무섭습니다 저는 마냥 기쁘진 않아요 이런 좋은 관심들과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너무 무섭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네 뭐 항상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겠지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휴 참 원래 같으면 이렇게 끝나고 뒤풀이도 가고 해야되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아쉽게 이렇게 헤어지는데 되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 꼭 다 함께 회포를 풀어야겠어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20기 때문에 그쵸?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겠지만 우리 얼른 나아질 날을 기약하면서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며 아휴 감사함을 찾으며서 되게 이렇게 교주가 아니야 감사함을 찾으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맑고 깨끗하게 자신 있게 삽시다 네 코로나 법규 왜 이렇게 성당 갔냐고요? 아 저도 성당을 예전에 어렸을 때 이후로 나가지는 많이 나가진 못해서 보고 싶습니다 아 아휴 저도 사람인데 피곤하죠 하지만 뭐랄까 이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랄까 뭐랄까 일단은 뭔지 아시죠? 저 진짜 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렇게라도 남아 이렇게 영통도 하고 채팅도 보고 하니까 또 좋네요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허허허 허허허 흐흐흐흐 아 피부가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겠다 이렇게 자 지금 최대한 빛을 잘 뱉는 곳을 찾기 위해서 화장대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있네요 화장대에 헐 흐흐흫 악 흐흐흐흐흑 흠흐흑 험흐흑 왜 이게 있지? 이거 그거예요 금방 이렇게 할 말만 탁 하고 이제 여운 좀 남기게 이렇게 탁 끊을라 그랬더니 시크하게 탁 갈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마음처럼 이렇게 종료 버튼이 안 눌려지네요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얼른 푹 주무시구요 저도 또 몇 시간 뒤에 바로 또 무대를 하러 이제 정말 올해 마지막 무대죠 가요대 제전 화룡점정을 찍으러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가요대 제전은 내일 모레죠 그쵸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내일 사놓으래요 아시겠어요 이런걸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전 갈게요 사랑해요 안녕 근데 이거 종료 버튼은 어떻게 누르지 어 여기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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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